안녕하세요. 진웨어 그리스의 SOS 김유진입니다. 이번에 진웨어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. 경품과 참여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 선수들이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진웨어 채널을 구독하고 내림 설정을 해주세요. 두 번째, 영상의 댓글로 가장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과 자신의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 세 번째, 본인의 구독 채널 리스트를 전체 공개해주세요.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직접 착용한 유행폼을 드립니다. 좋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